무슨 일인데 그래? 니가 그랬잖아. 이제부터 고등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전부 말하라고. 뭘 알게 됐는데? 정수아를 죽인 진범이 이 집사도 죽였을 거라고 했어. 이태석 소개로 만난 남자가 정수아를 죽인 범인일 거라고. 그리고 그게... 우리들 아버지 중 한 명일 거라고. 어떻게 하지? 정말, 정말 그런 거면... 그럴 리 없잖아. 정체 들키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헛소리하는 거야. 우리 혼란스럽게 하려고. 하지만 혹시라도... 아니! 절대 그런 일 없다고. 그러니까 다시는 남들 앞에서 일단 헛소리 짓거리지 마. 그때는 너라도 가만 안 둘 거니까. 알겠어. 알겠어. 진짜 있나 보네. 숨기고 있는 게. 숨기고 있는 게. 아니. 나는 다운. 그렇게 되면 거꾸들어.